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은 2021년도 제3의 전기기사 문제에요 과목은 제5공학이고 자 1번 문제 블록선도 주어졌고 전달함수가 rs 분의 cs 가 10 그죠 자 그럼 전달함수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될 게 메이슨 공식 메이슨 공식을 위한 전달함수 rs 분의 cs 이꼴 1 마이너스 페르풀의 경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메이슨 공식에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풀어볼까 한번 rs 분의 cs 제가 그 식을 간단하게 해서 s는 뺄게요 요 지금 여기 있는 s 같은 것들은 뺄게요 제가 설명할 때 r 분의 c는 자 일단 분자에 있는 경로부터 경로라는 것은 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에요 그죠 다른 경로는 없어요 gs 거치겠지 그래서 gs s 뺄게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자 페르프는 어디에요 페르프는 페르프는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페르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페르프도 있죠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페르프는 g하고 위에 h1을 거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프 두 번째 페르프 g 그 다음에 h2 마이너스 였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 또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r 분의 c 값이 몇 나온다 그랬어요 10이 나온다 그랬어 요 r 분의 c 값이 입력분의 출력값이 10이 나온다 그랬어요 10 그죠 자 근데 이제 보기를 봤더니 gs 라고 g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식에서 정답을 찾아가려면 식을 갖다 약간 변형해 줘야 돼 뭐 간단한 거죠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분모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넘겨버리는 거야 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이고 그렇죠 넘기면은 자 첫 번째 자 여기다 써볼까요 1 넘기면 10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gh로 넘기면 10gh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 gh 넘기면 10에 gh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전부 다 넘겼으니까 남는 거는요 남는 건 g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보기 봤더니 전부 다 g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g 값 봤더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여기 g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g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넘겨주고 이것도 넘겨주면 될까요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왼편에는 왼편에는 10이 남을 테고 오른편은요 자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자 이거 넘어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고 10gh1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바뀌고 10g에 h2 자 다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g 값만 찾으면 돼 그러면 g 값을 찾으면 요시가 갖다가 g에 대해서 가로로 묶어버리겠죠 g 빼내고 처음에는 1 마이너스 g 빼내다가 10h1 마이너스 10에 h2가 남을 거야 그렇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g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반대로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서 분모로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10h1 마이너스 10h2 분의 여기 있던 거 10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잡았죠 десять 음악 ethics